야 이거 떴어 이거 쳐봐! 이거 쳐봐! 이거 쳐봐! 야 이거 비켜 나이 키워야 돼 비켜줘야 돼 여기 맨날 비켜줘야 돼 우와 아 아 아 bonus 가까이 매일 타입 오늘 우리의 3명이예요 루아? 루아 James and Josh 첫 번째로 오면 너희가 봤어? 너희가 봤어? 네, 네 너희가 두 번째로 빠졌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물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봤어 오늘 청포도 모으세요 14lb 20lb 제 의상은 청포도 모으세요 만약 잊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다면 자,게바만과 끊은 아니 어갓 아 잘 들리는 것 맞뻬요 만약 하옥을 수가 없다면 배가 없다면 아무리ểm이 흐르기 없는«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 청포도 사업을 모으세요 오늘 stress이 조금씩 증가 안되지 않죠 네.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 갈 것 같고, 우리는 해외에 갈 것 같고, 조금 바이러스에 갈 것 같고, 낙오, 옐로우텔, 스피드. 네. 그럼 우리는 해볼까, 혹시 해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지, 지금 이 해외에 가면 안 돼. 이 해외에 가면 안 돼. 잠시만요 12시까지 올라가고 스쿠스파이예요? 스쿠트 아니면 옥토푸스 너 옐로텔? 옐로텔은 별로 없어요 나중에 옐로텔을 찾을거에요 다섯 흰색 저쪽 그쪽 두균하네 오징어는 없을거 같은데 뭐하셔? 모아라 손아내 뭐합니? 태일러 태일러가 wrth 첫수 오, 뭐 잡았어요? 오 나이 소킹 나이 소킹 도착할 수 없는 것 같네요 한 옥토보스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? 아무것도 없지 지금 배불러 가고 싶어요 이런 그림이 더 좋아 배불러 없고 킹만 있고 킹은 10미터입니다 왔다! 정원이에요? 오우 야 이거 또 왔어 이거 누가 잡아 야 이거 되게 라잇 끼워야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 야 이거 되게 라잇 끼워야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 야 이거 되게 라잇 끼워야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 좋았어 오 오우 훌륭 Bentley 거의 안 이제 이О가edo 바 vorne 할 말이에요 올라가야 하죠 이제는? 오우아 이 택 gay가 나 설마 안 채워 안보이요 시는 양쪽 야 이거 멀리 저렇게 치고 나가면 저거 클 수도 있어 이거라 어떤 브리스도 사용하시나요? 그냥 신카와 레이러 배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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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드 모어라 재밌게 잡아봐 나는 그 낚시대로 잡는 킹이 제일 재밌거든 대가리만 위로 올려 옳지 대가리만 위로 올리고 가만히 있어 다 털 가라앉지 않게 야 대가리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테이크 오브 할걸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 딱 폼이 그럴 것 같았어 야 이거 리골 되겠다 혹시 라이키로 해야되요 이렇게 머리나서 하는거 처음 봤어요 이게 전부 나갔어요 멀리 나간거는 이거를 단순히 상당히 높아 그걸 라이프 여긴 한데 죄송해 이거 어떻게라 로드는 45도는 절대 안 풀어줘 근데 그것만 넣으면 풀어줘 무조건 야 이건 리골입니다 67 67 67 67 마지막에 불안불안했어 얘가 한번 안될 때 니가 그때 당황해서 확 올린거야 안되니까 고생해 야 같이 나와 같이 나와 첫번째 리골 첫번째 리골 첫번째 리골 랜딩 남아로 와 덥다 봐봐 뭐야 재미야 더울때 이렇게 걸려가지고 무게 사는거네 아 프리코 18도 18도 프리코 18도 프리코 프리코 에어컨 밴드 프리코 에어컨 밴드 쿨타임 오우 좋네 에 야 이거 진짜 시원하다 This is good 킴이다 킴 와 킴 킴 킴 킴 어 맞다 맞다 오사양 맞다 오사양 맞다 오사양 맞다 오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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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options 오 fiery 오오 오 아마도 사진찍다 어렵다. icz 오늘 바테네 고등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게 다 고등어인가 봐 빨리 잡아 터보 터보 다음 주에 만나요. 바사비타로 킹하나 물어라 바사비타 오라고 하니까 바로 오네 야 이거 좀 감아줬어요 다른거에요 덩어리에요? 아니 아니 킹 아닌거 같다 킹은 아닌거 같은데 킹 라이트 위에 킹 킹 아닌거 같아 킹이 많을거 같아 킹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 나와볼거 킹이 한거 아니에요? 그게 걸려서 킹이 붙였을수도 있어 크다 크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참치될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킹 바보 킹 바보 킹이 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